쇼팅 네. 주주하지만 읽혔습니다. 김예나 1대1 찬스. 김예나. 드론합니다. 아. 지금 콩셉을 하는데요. 동경이 삼곤 슛 들어갑니다. РЕ오. 심지어. 유훈님에게 유훈이 먼 거리 슛 들어갑니다. 앞으로 달려나가는 신훈주. 신훈주. 순주하지만. ase. 키티 직접 슛힛 들어갑니다. 김예나. 슛 들어갑니다. 슛 들어갑니다. 뒤에서 번거리 슛 들어갑니다. 우리 또 안전하게 하면서 잘했어요. 그렇습니다. 지금은 또 왼쪽 잘 봤습니다. 슛 들어갑니다. 슛 들어갑니다. 슛 슛 다시 가운데 잘 봤습니다. 잘 봤습니다. 슛 하지만 김성훈 선수 패스가 너무 일켰습니다. 류은이 직접 본인이 들어가면서 슛 성공합니다. 류은이 류은이 왼쪽 잘 봤습니다. 열렸습니다. 슛 들어갑니다. 구글 가루채는 류은이 류은이 1대1찬 성공합니다. 연결되었습니다. 가운데 다시 잡고 슛 성공합니다. 슛 연결됐습니다. 슛 성공합니다. 연결됐습니다. 슛 성공. 슛 들어갑니다. 슛 들어갑니다. 아마도 다시 한 번 더 시킬게요. 그렇습니다. 안주 슛 들어갑니다. 괜찮은 척하면서 다시 득점에 성공합니다. 레슨 주의 정불이 슛 들어갑니다. 가운데 아마도 다시 한 번 더 시킬게요. 아마도 다시 한 번 더 시킬게요. 사업작업